다음은 투이트로 연속공격이 들어갑니다. 투이트로 콩보 동작이 들어가는데 풀싱과 리버스 풀싱을 이용해서 투이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동작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오른손 주먹으로 들어갔을 때 벨이 벗어낸 다음에 허리를 돌려서 몽픽스트로 투이트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동작은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오른손 주먹으로 허리를 돌리고 허리를 돌리고 돌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드릴게요. 하나하고 이렇게 치면 안되잖아요. 팔을 힘으로 이렇게 쳐버리면 힘이 하나가 없어요. 상대방한테 대미를 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골반구. 골반 부분이 들어가야 할 거면 상대방의 힘을 쭉 줄 수가 있습니다. 골반이 들어오면 팁입니다. 하나, 액션. 골반이 들고, 들고. 원, 투입니다. 이 동작이 돼야지만, 상대방한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여성분이 쓰더라도 어깨를 치면 전혀 상대방한테 대미지를 줄게요. 크게 지지 못해요. 그럼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괜히 화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작이 뒤지고, 허리를 찢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무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이렇게 치고,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узна arthritis,